도아지 같은 애들 마음 놓고 학교 좀 보냅시라 정교조 해체 공개하라 명단 공개하라 정교조 해체 공개 주로 나왔습니다 도아지 같은 애들 마음 놓고 학교 좀 보냅시다 사상 생린 거니까 그만하실까 이야기해도 되나노 아니 말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없습니까 도아지 같은 아이들 마음 놓고 학교 좀 보냅시다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